1, 2, 3 Hello I'm Stray Kids Stop! I can't eat Shoes on Let's rock and roll 그래도 행복하면 좋겠어 난 EMP 이런가 됐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닙니다 어 일단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왔구요 엄마가 지금 맛있는 밥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가을이라서 날씨가 정말 선선한데 좀 이따 어 E&이랑 한강 아니면 그러니까 저번에는 카페 가려고 했는데 카페에 혹시 좀 사람이 조금 많을까봐 아마 한강을 갈 것 같습니다 음 그래요 진짜 근데 여러분 그래도 제가 생각보다 카메라에 익숙해졌어요 무궁무진한 발전을 하는 한성입니다 일단 숙소로 오긴 왔어요 근데 너무 귀찮아요 그래가지고 E&이랑 저랑 합의를 봤어요 좀 이따 나가기로 근데 다행히도 E&이도 같이 귀찮아요 이런건 참 잘 맞아요 이게 바로 룸메이트죠 싱싱하니까 노래나 부르겠습니다 너무 힘들어 삶에 지고 삶에 지고 되는 것도 없고 All of my life You are all of my life 오랜만에 불러봅니다 저 연습생 때 이후로 이거 진짜 많이 불렀었는데 스트레이키 산의 어 라디오입니다 뭐 듣고 싶은 거 있으세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연습생 때 월평을 월평으로 제일 하기 힘들었던 게 있었어요 와 진짜 그거 레전드예요 3,4년만에 불러보는 것 같아요 어우 힘들어 다행히도 어? 뭐지? 죽어요 그거 부르면 진짜 죽어요 그땐 두 키인가 세 키 낮췄었어요 얼마나 늘었는지 봅시다 다행히도 높아 벌써 높아 못해 다이페이스 안 불러본 게 너무 오래됐네요 이거 저희 11월 11월 22일날 콘서트 하잖아요 그걸 진성으로 할까 가성으로 할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옛날에 하이스테이 때는 진성으로 저거 제가 왜기로 했을까요? 내가 책임지지 못할 걸 했을까 진성으로 하죠 책임질 수 있었네요 진성으로 해야겠습니다 좀 더 연습을 해서 좀 더 연습을 해서 집에서 잘 그래서 뭐합니까 다 이렇잖아요 그쵸?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가재메 가재메 오늘 놀러 가재메 왜 자고 있어 야 나 노래 부르고 있었는데 자고 있네요 이 친구 제 생각에는 이 친구와는 오늘 무리일 것 같습니다 올라가기 전사 왔습니다 뭐 보시는 거랑 같이 저 친구는 자고 있습니다 전공 한 30분이 또 나와서 제가 놀러 가려고 했는데 잡니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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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플렉스의 영화 하나 볼까요? 렛츠고 믹스야 침대 빌려줄 수 없다 제 방은 와이파이가 안 터져서 하울을 움직이면서 살면서 일곱 번째 보는 영화입니다 제 방은 와이파이가 안 터져서 하아아아 제 방은 와이파이 안 터져서 그쵸? 그쵸?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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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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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하아 내가 다시 돌아와요. 렛티의 좋은 얼굴을 보기에는 안심했으니까요. 편안. 여러분 잠시만요. 제가 이걸 너무 치고 싶어서 제가 한동안 연습한 적이 있어요. 기다려봐요. 근데 제가 웃긴 거 보여줄게요. 지웠나? 안 지웠을 텐데. 여러분 제가 리누의 웃긴 영상 보여드릴게요. 안 되겠다 이건. 옛날에 리누이 가르쳐준 안무가 있습니다. 이제 아마 데뷔 초반때였을 거예요 완전. 이 노래는 안 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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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저희가 작업실이 없었을 때 숙소에서 녹음을 했단 말이에요. 옛날 숙소에서. 옛날 숙소에서 녹음을 했었는데 잠시만요. 이 구두로 바꿉시다. 네. 창빈이 형이랑 아마 미아? 그거 했을 때였는데 이렇게 했어요 진짜. 방이 이렇게 되고 고성방가 때문에 그거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맨날 점심이나 그때쯤 한 7시, 8시 저녁이나 이건 저 되게 좋아해요. 짝. 알아요? 이게 벨루가죠? 저기 있잖아요. 바쁜가요? 나랑 놀아주세요. 이것도 제가 맞는 거. 형 진짜 왜 그래? 형 진짜 왜 그래? 따라하지 마. 때려지 마. 따라하지 말라고. 따라하지 말라고. 음중 대기실에 낯선 사람이 왔어요. 누굴까요? 김승민. 이건 누구게요? 이게 아마 리노 형이었을 거예요. 리노 형 이렇게 자고 있어. 승민이의 커버 영상으로 했잖아요. 승민이가 산대 선배님이 그렇게 있어서 커버를 저는 이미 듣긴 했지만 제가 이거를 듣자마자 전화를 했어요. 너무 울컥해가지고 누군지 몰라 아직 누군지 몰라 그려본 모습을 잊지만 내 생각과 다른 모습에 아 진짜 얘 너무 목소리 좋아요. 못 알아볼까 걱정은 안 해 본 적도 없는 당신과 내가 갈 수 없는 그날을 만나 언젠간 만날 우리가 될 때 그대 알아볼 수 있도록 내가 널 꼭 찾을게 그렇게 있어줘 와 진짜 자랑스러워요. 얘가 우리 팀의 보컬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항상 저한테도 자극이 많이 되고 아 정말 자랑스러워요. 하 진짜 승민아 멋있다. 승민아 멋있다. 아 클로즈 한 번 습푸를 한 번 제가 리뷰해 보겠습니다. 너에 대해서 뭘 해 줄래요? 이게 그 지금 제 목소리랑은 조금 많이 다른 게 왜냐면 제가 이걸 슬럼프를 만들었을 때가 작년 8월이었잖아요. 작년 8월? 이거 아마 얼마 후에 만든 거라서 목소리가 되게 미성으로 녹음을 했어요. 그때는 미성을 되게 많이 팠거든요 제가 근데 아마 지금 한다고 하면 조금 낮을 거예요. 지켜보기는 싫네요 제 머물 spectacle 제 머물때만 제 머물때만 제 머물때만 아 근데 이게 또 웃긴게 제가 이때 이게 스프를 찍었을 때 가사를 완벽하게 숙주를 잘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뮤비를 보면 계속 이렇게 하거나 막 뒤돌거나 막 이렇게 막 얼굴에 계속 쓰는 동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가사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지금에서야 말할 수 있다 이걸 만들었을 때 초반에는 생각보다 너무 높게 만들어서 나는 못 부를 것 같다 했는데 연습 그래서 조금 그게 분해가지고 연습을 했어요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왜 못 부르지? 이러면서 그래서 되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간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 앞에서 라이브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직캠을 한번 봐 보겠습니다 아주 우리 스테이가 직캠 좋아하더라고 페이스캠이었죠 그거 봅니다 제가 막방이었죠? 아 지성아 멋있다 다른 사람인데요 아 확실히 저는 메이크업 안 한거랑 한게 참 티가 많이 나네요 메이크업을 하면 되게 강한 다람 강한 쿼카 약간 워리어 쿼카처럼 생겼고 화면에 뭐가 묻었냐 어쨌든 좀 강렬한 쿼카처럼 생겼고 화장을 안 하면 최악채 뭔 말인지 알죠? 저 이거 솔직히 이렇게 개구쟁이처럼 나올 줄 몰랐어요 약간 이건 아니고 약간 이런 정도로 하려고 했는데 너무 신났어 너무 무대에 서는 게 예전만큼 신나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오시니까 그냥 그리워요 여러분들이 빨리 상황이 좋아져서 비대면이 아닌 대면 콘서트로 보고 싶습니다 오늘 형님이랑 쇼핑을 하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밤을 새웠어요 망했다 작업 아닌 작업을 하다가 모두 뱅뱅을 보고 그러다보니까 새벽 5시 아침이네요 아침 다 6시가 됐네요 지금 다행히 동네 뭐 개할 게 없어서 야 근데 진짜 웃기겠다 이거 일상 브이로그인데 집에 있는 거 못 나오게 맞아요 여러분 집도 해요 저 별 볼일 없었죠 솔직히 그냥 혼자 웃는 것 밖에 안 나왔으니까 쇼핑을 왜 나갔냐면 진짜 잘 안 나가니까 나와서 뭐라도 하자 해서 쇼핑을 했는데 아 진짜 쇼핑 옛날에는 진짜 막 3,4시간 해도 괜찮은데 1시간 돌아다니던 거니까 지쳐가지고 아까 쇼핑하러 갈 때 카메라 가져가려고 했는데 사람 많은 곳에 가면 약간 카메라 들고서 이거 뭐 하는 게 조금 티날 것 같아서 그래서 안 가져갔습니다 미치겠어요 밖에서 진짜 카메라 들고 있으면 기분이 이상해요 많은 멤버들은 좀 자는 것 같으니까 저도 이제 자러 가겠습니다 오늘 하루 잘만 쉬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